혹시 편지 알아? 김여서가 불에 탄 편지를 갖고 있다는데 김여서가 편지 필적 감정을 했대 이제야 알겠네 사장실 금고에서 뭘 훔치려고 했는지 혹시 부사장님이 찾다 편지? 혹시 아저씨 글씨 아세요? 이거 혹시 은희씨 고모님이 가지고 계셨어요? 이 편지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야 아무튼 찾아줘서 고맙다 이게 좋아 편지 갖고 나 돌아가서 나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임성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니 아버지가 아니라 차석구라고 김여서 저렇게 만든 것도 다 차사장 짓이라고 이제 알아들어? 임성재 아버지 자해 주십시오 아oor 아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